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대박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너무 낮았나 싶은데 어디 걸린거에요? 뭐에요? 나무에 걸린거에요? 나무에 걸린거에요 하체도 그냥 하체가 날라갔어 어떤 나무예요? 로터가 여기 왔어 로터도 사방에 걸려있네 로터가 다 잘랐다니깐 나무에 걸려서 나무가 걸린거 신기하네 어디 걸렸어? 어떻게든 이 나무야 첫번째 나무에 다 쳤어 나무에 저기도 날라가 있는거 같아 우리 체이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대박 대박 아니야 저거 빼면 안돼 이거 잠깐만 야 찍어야지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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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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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도 있네 저거 저기 저거 저기 저거 저기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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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대장이야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아 아프라 죄송한데요 나무가에 싸고 싸지나무라 어 에이 대장 이것도 열심히 또 세팅해야돼 아니 아니 체이스 낚여줄 필요가 있다니깐요 그니까 나는 나는 이렇게 해서 아니 정확하게 나무를 딱 박았어 이러면 이러면 여기 잘렸네 나무 어 왔어 이 마트 뭐지 어느 마트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기 고기 아 애를 띄언나 야 야 아 예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좋은거 봤어요 아주 멋진 영상 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방자 여파를 하는구만 아주 너무 재밌어요